아빠들 타고 가는 거야? 응 그것도 재미있는데 엄마 가만히 있을 때 있네 가만히 있어야 돼 앉으면 될 수 있어 앉으면 될 수 있어 아빠 무서워 저 자갈마당 조개 파는데 저녁 아빠 빨리 와 형아? 저 일도 멀미나니?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멀미나니? 자 양쪽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조심해 자기가 앞에 가서 아이들 잡아줘라 응 야 이거 알고 싶어서 알겠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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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이 흥 Liter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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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